라떼는 말이야. 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 오케이 부머. 이런 말씀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충고를 한다든지 뭐 이러려고 할 때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었던 유행어인데 이게 이제 세대 갈등을 좀 대변하는 그런 신조어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갈등이라는 게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 세계가 겪고 또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최근에 세대 소통 멘토로 나선 분 모셨습니다. 이바 젊은이를 쓴 리틀콜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좀 강력하게 소개하며. 저는 이바 젊은이를 쓴 리틀콜드 김종찬 작가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왜 리틀콜드니? 필명이 왜 리틀콜드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별한 티를 입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김이 좀 차면 이렇게 물음표로 돼 있거든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김이 좀 차면은 김이 좀 차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박사님. 김이 좀 차면? 바로 김종찬인데요. 김종찬. 그래서 좀 찬 나는 리틀콜드구나 해서 필명이 리틀콜드가 됐습니다. 아. 생각해봐요. 제가 그리고 좀. 더 받았진 않아. 조금 찬 사람이어서.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세대 소통 멘토라고 하셨어요. 이거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소 연관된 자격증은 있습니다. 제가 저희 55살 연상의 그녀를 좀 이기고자 아니 이해하고자 취득한 노인체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은 있는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노인의학 전문가라든지 심리 전문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누구보다 모든 세대와 갈등을 겪은 사람으로서 지금 그리고 초고령자와 13년간 세대 갈등을 겪고 오늘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네.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에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세대 속 멘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55살 연상 그녀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누군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렇군요. 저도 한 33살 연하남과 살고 있는데. 아. 이해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은 잘 듣습니다마는. 네. 그런데 할머님과 지금 13년? 네. 맞습니다. 동거 중이라고. 그러면 그전엔 같이 안 사시고 지금. 아. 어쩌다가 그러면 같이 살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큰 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마 예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2병이거든요. 아주 복습병. 아주 복습병.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나 제안을 하셨죠. 너 그렇게 나랑 대립도 있고 갈등도 있고 속 썩일 거면은 차라리 큰 데 가서 있어라. 해서 서울로 그때 전학을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요. 뭐 거쳐라고 할 것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할머니 내로 결정.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2병에 걸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머니 집으로 아버님이 보내셨다.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이바 젊은이 이건 어떤 책인가요? 이바 젊은이 쉽게 말씀드리면 고령자 대처 매뉴얼이면서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 대처 매뉴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은 제가 55살 차이 나는 저희 할머니와 둘이 13년간 살았던 그 일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이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세대와 세대 갈등 세대차를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령자의 전형적인 특징 이런 부록도 담고 있고요. 또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준비한 20개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뉴얼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매뉴얼이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나요? 보통 기성세대분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너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나가지마. 술 먹지마. 일찍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저는 제일 첫 번째 매뉴얼인 역맛살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역맛살? 역으로 생각해보고 맞춰주며 살자. 이런 거 되게 약해지는 거. 추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맞춰주며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도 나가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있죠. 가끔 있어요. 반항하고 막. 이게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일단은 자꾸 나가지 마라고 하시는 어떤 부모님과 그 전에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놓고 설득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어요. 나갈 거예요. 하지 말고. 그렇죠. 네. 네. 알았어 했다가.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가봤다가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세다 썼던 고수신데요. 말론사라고요? 33살 연하남하고는 별로 그렇겠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오. 그런데 돈이 잘 빨리 모였나요? 정말로 제가 흥미로웠던 게 하루 만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 목표 금액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초과 달성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라든지 세대 갈등,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할머니랑 같이 예전부터 살았던 그 스토리를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그 이름이 또 엄마랑은 조금 다르게 뭔가 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뭐랄까. 정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엄마하고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할머니는 그냥 포근하고 그냥 받아주고 응석부리고 우리 강아지, 우리 새끼, 내 새끼, 밥 먹으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대 갈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책을 많이 또 사보고 또 크라우트 펀딩으로 이렇게 돈이 빨리 금세 모였다는 거는 그걸 좀 그래도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떤 제가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를 하기 전에 되게 시장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세대차의 세대 갈등을 해보니까 이른바 요즘 틀딱이라든가 꼰대, 아재 요즘 것도 이런 게 나오면서도 결국은 내가 이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대안을 계속 찾는 그런 뭔가 선순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접점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걸 이어줄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바 젊은이입니다. 그렇군요. 책에 이제 보면 할머니를 그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뭔가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대려 할머니라고 처음에 집필 때 할머니라고 기재를 했었는데요. 그게 더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저 같은 동년미들한테 얘들아 진짜로 초고령자와 고령자들이랑 사는 거는 진짜 극한 직업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공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랑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메모해둔 거를 쫙 보면서 집필하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이기적이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막 나올 때랑 시간이 조금 우리가 쿨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글로 이렇게 적으면 제3자의 시각으로 약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일 때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라고 이렇게 딱 불렀는데 할머니 좋아하세요? 그녀라고 지칭한 거에 대해서? 할머니는 되게 싫어하셨어요. 정말요? 왜? 버릇 없는 놈이라고. 아 정말? 어떻게 내가 그녀나 너의 할머니지 하나밖에 없나. 엄마이기도 하고 할머니인데 왜 그렇게 했냐. 서로 좋아하셨을 것도 같은데. 아직 이해를 못하세요. 아 그래요? 우리 33살 연하남이 저한테 그녀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약간 친구가 되는 느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책에 보면 노인과 살 경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가 이어폰 꽂기 금지. 음악 크게 틀지 말기. 네. 그리고 문 닫지 말기. 왜 그러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문 닫지 말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는 부모님과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노인하고 살 때는 문 닫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지금 귀도 되게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할머니랑 제 방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이렇게 있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자꾸 부르셔요. 중찬아 중찬아 자연인이 안 나온다. 이거 TV 좀 틀어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제 방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조금 열어놔요. 제가 뭐를. 잘 들리게.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는데요. 아니 할머니 저 좀 이제 그만 좀 부르세요. 하고 제가 엄청난 솔루션을 제시했던 게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랑 저는 전화 무제한으로 해놨으니까. 아 문자? 전화를 하시라. 아 전화? 네. 문자는 못 하시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흥미롭게도 한 2, 3일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아날로가 좋으신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보다 그냥 부르는 게 편하거든요. 부가 너무 단순한 거 알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면 안 된다. 네. 음악을 크게 틀지 말기.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음악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게 틀면서. 그런데 크게 틀면 또 중천하중천하는 그런 그녀의 부름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이어폰 꽂기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요즘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꽂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연하남이 딱 꽂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하기 싫어. 약간 이런 태도로 보이기도 해요. 가끔. 저희 할머니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할머니요? 할머니 말이 그렇게 스트레스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아서 지금 할머니가 막 빙의하고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책 후반부에 나는 그녀가 매일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책에 정확히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난당 죽바거든요. 난 당신이 죽길 바란다. 다 죽어서 얘기들 하는구나. 난 당신이 죽길 바란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정말 그렇게 썼다면 여기 나올 수가 없었겠죠. 다른 의미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반대의 의미입니다. 저나 할머니가 정말로 오래 살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숨은 뜻이 나오는데 그거는 책을 보시면 그 숨은 참뜻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또 마케팅 스킬까지.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사보시기를. 지금 세대 소통 멘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세대 차이 해우소. 해우소가 화장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회원들은 그러면 젊은이가 많나요? 아니면 노년층이 많나요? 노년층이 많아요. 노년층이 많고. 조금 약간 짠하다. 네. 노년층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회원분들 중에 한 70대 중반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요즘 너튜브 같은 그런 영상 콘텐츠 거기서 치매 관련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카페가 생겨서 너무 좋다.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손주건 내 며느리건 그런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노년층이 많다고 하시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통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랑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런데 집에서도 그렇지만 직장내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장님. 딱 왜 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부장님. 직장내 갈등 어떻게 보세요? 세대 소통 멘토시인데. 저는 물론 요즘 직장내 불합 세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한국상에서도 보고서가 나오고 세미나도 열리고 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일천한 제 생각은 세대 갈등 완화의 시작은 가장 작은 조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라든지 조부모 형 이분들은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들, 내 딸, 아들 이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이분 각자의 생활 양시라든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세대 공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사회로 세대 갈등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집에서부터 먼저 이게 좀 벽이 허물어지면 직장 가서도 사실 비슷하게 허물 수 있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기회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세대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특히 중2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저는 짧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내외 기업이든 어디 나라든 너나 할 거 없이 저희 밀레니얼 세대, MZ세대를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저희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책도 읽고 저희들을 이해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되게 그러한 태도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밀레니얼 세대 대세니까 당신들이 우리 이해해야지 하는데 우리도 좀 그 세대를 알면 그들과 더 잘 지내기보다 저희가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잘 지낼 수가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3살 연한함이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세대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세대소통 멘토 리틀콜드 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